가고 싶었어 떠나고 싶었어 어디가 되든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었어 근데 그게 잘 안됐어 어려운 거였어 입대하기 전 내가 원한 딱 한가지 여행이었는데 통장에 180만원을 모아놓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게 일주일에 4번 5시간 심리친듯이 일들을 했다는게 모두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머릿속 혼자 3개일 줄 알고 눈을 떠도 현실 3개 난 아직 내 방아침대 떠나보자 우리의 끝은 어디로 어디가 됐든 가는 거야 시작은 여기로 두 갈랜 길이 나왔네 우리는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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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떠나보자 우리의 끝은 어디로 어디가 됐든 가는 거야 시작은 여기로 두 갈랜 길이 나왔네 우리는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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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떠나보자 우리의 끝은 어디로 어디가 됐든 가는 거야 시작은 여기로 두 갈랜 길이 나왔네 우리는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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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떠나보자 우리의 끝은 어디로 어디가 됐든 가는 거야 시작은 여기로 두 갈랜 길이 나왔네 우리는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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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길을 잃어도 기분이 좋아 여기가 아닌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못 가뎠든 우린 가고 있잖아 힘들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게 여행이잖아 우리의 끝은 어디로